나의 삶의 행로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90% 이상이 여기까지만 뇌를 써요. 천재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 흩뿌려요. 재능이 타고나는 거냐, 발달되는 거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요구한 대로 발달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삶의 행로를 완전히 바꿔요. 이게 우리의 잠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쓰는 사람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뛰어난 뇌라고 하면 천재,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반인들이랑 사고 방식이나 두뇌가 어떻게 다른지.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힘이 더 세진 않죠. 더 민첩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두뇌에 의한 정보처리. 정보처리가 이 놀라운 문명을 만드는 거고 두뇌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수하고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도 두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특히 창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천재인데. 예를 들어서 뉴턴.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건데.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하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천재들의 생각법은 어떻게 다른가. 일단 내내 그 생각만 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은 몰입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결같이 몰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얘기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아인슈타인이 헤매고 또 헤맸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답을 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풀릴 때까지 생각을 한 거고 도전정신이 있는 거고 열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천재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어려운 난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끈기,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단면으로 나타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릴 때 어떻게 형성된 건지는 추적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천재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연구를 관련된 책을 보면 이분들이 항상 천재적인 건 아니고요. 몰입을 할 때 천재성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뉴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된 업적들, 미적분, 만류인력, 우리가 알고 있는 주된 업적들은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다고요. 패스트가.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어서 캔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됐어요. 그 전에 뉴턴은 전혀 유명하지 않았어요. 2년간, 패스트 때문에 캔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되고 2년간 고향에 내려왔을 때 몰입을 해요. 완전히 몰입을. 본 일이 없으니까. 몰입을 하는데 그때 얘기를 보면 어느 정도라면 그 뉴턴이 손님을 초대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서 나간 거예요. 손님이 오질 않아, 뉴턴이. 그래서 자기가 먹고 갔어요. 하다 안 오니까. 뉴턴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비어있어. 그래서 내가 저녁을 먹었구나. 완전히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뉴턴 보고 다 뉴턴이 천재라고 그러는데, 뉴턴 자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데, 원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If others would think as hard as I did, then they would get similar result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고 천재,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하면 비슷한 결과가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천재라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생각을 한다면 아이디어가 나고, 이런 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은 거는, 내가 몰입적인 사고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 흩뿌려요. 그런데 천재들은 어떠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재들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들이, 우리 범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한 군데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은 끈기, 노력, 열정, 의지, 이런 것들도 타고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노력도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 난 저만큼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텐데, 그런 노력이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자체도 좀 DNA적으로 타고나는 건 아닐까요? 재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문제, 타고난 거냐, 획득이 된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 문제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앤더스 에릭슨의 일반 시간의 법칙이 또 그거예요. 재능이 어디서 오는가, 이 재능을 연구를 한 거예요, 박사 논문. 내가 재능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베를린 뮤직 아카데미에서 거기 졸업생 중에 어떤 사람은 세계 탑이 되고, 그래서 독주를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정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레슨을 가르치는 정도가 되고, 이 차이가 뭐냐를 연구를 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났나, 음악을 좀 일찍 시작했나, 훌륭한 레슨 선생님을 만났나,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어느 것도 상관관계가 없다. 단지 20살까지 연습한 시간이 1만 시간 정도가 되면 탑이 되고, 7500시간 정도가 되면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가 정확하더라. 그 상관관계만이 있더라. 나머지는 하나도 없더라. 라는 거가 이분의 박사 논문이고,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앤더스 에릭슨이 그걸 하고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일찍 시작했거나, 아니면 좋은 부모를 만났거나, 아니면 훌륭한 스승, 이런 거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딱 그거죠. 그러니까 딱 어떤 생각이 이분이 들었냐면, 그러면 모자르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모자르트가 신동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거든요. 모자르트는. 8살 때부터 세계적인 걸 했으니까. 그래서 모자르트는 자기 이론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천재가 있는 건가 해서, 모자르트의 자료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발견한 거가, 모자르트를 누가 교육을 시켰냐면, 아버지 레오폴트 모자르트가 시켰어요. 2살 때부터 시켰댑니다. 그런데 서양 나이 2살이면 우리 나이로 한 4살. 4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35시간을 시켰대요. 일주일에 35면 52주잖아요, 1년에. 곱하기 50이 7하면 만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모자르트가 8살이 되던 때는 벌써 만 시간을. 모자르트가 8살 때 너무 잘해서 다 신동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만 시간을 이미 그것 때 끝냈다라는 거예요. 모자르트도 우리가 속은 거죠. 8살 때 그렇게 잘하니까 모든 사람이 신동이고, 저건 선천적인 천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조사를 했더니,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1만 시간의 연습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쭉 되어왔고요.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도액 교수도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그런 고정형 마인드를 가진 애들은 성공을 못하고, 재능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발달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능이 타고나는 거냐, 발달되는 거냐. 여기에 종지부를 찢는 연구가 있어요. 종지부를 찢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뇌과학이에요. 뇌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신경가소성, 그게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고, 교육에 있어서 혁명적인 거예요. 플라스티스틱인데, 영어로. 가소성에 반대에는 일라스틱, 탄성. 고무나 스프링을 늘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일라스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진흙으로 변형을 시키면 원래대로 안 돌아가서 그거를 소성, 플라스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이라고, 뉴로플라스티스티는 우리 뇌가, 시냅스가 변형이 돼서 장기 기억을 만들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신경가소성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시냅스가 있어요. 그 시냅스는 의미 없는 시냅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샀을 때 기본적인 OS만 깔려있고, 다 비어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하는 걸 배우면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걷는 거는 선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말하고 걷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천적인 거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미러누론이 있어서 남을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남들은 다 걷는데 자기만 기어. 그러니까 걸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 편리하거든. 내가 물이라는 말을 몰랐을 때는 내가 막 목이 말라 갈증이 났는데도 표현을 못했는데, 내가 물이라는 말을 알게 됐으면, 물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따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진 거고,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뇌의 발달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경 가소성인데, 신경 가소성에 의하면 거의 완전히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 처음에는 그냥 그런 시냅스 배선이 없다가, 네가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배선이 만들어지면서 취향도 달라지고, 러카스드의 신경 분자 행동 연구소인가 소장이 탈날 박사라는 분이,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어서, 제가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인풋은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의식적인 인풋이에요. 네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너의 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신경 가소성에 의하면 완전히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지부를 찢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을 이해하면, 우리 뇌는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요구한 대로 발달이 된다. 이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신경 가소성이 더 커요. 인간이 훨씬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요. 다른 동물들보다. 걷지도 못하죠. 태어나잖아요. 미완성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서 환경에 필요한 걸 하는 거죠.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두고, 어떤 쪽으로 발전이 될지. 네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저는 흥미로워서, 뉴턴, 아인슈타인하고, 찰스 다인이 과학의 3대 천재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세 명 다 미숙아예요. 그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무슨 이론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흥미로.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재가 된 거가, 미숙아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7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그때부터 인류가 문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숭이하고, 유인원하고 구별이 안 됐대. 그때부터 우리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익스플로전이라고 얘기하고, 유발하라리는 인지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레이트 리버드, 그래서 위대한 도약. 인류로 가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데 그거가 왜 이때 크리에이티브 익스플로전이 일어나는지가 아직 미얘기래요. 그런데 저는 연구하다가 미해결된 문제라면 졸다가도 깨요, 저는. 저는 뇌과학을 공부를 했고, 신경가소성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는데, 아마 그렇지만 논리는 있어요. 인류 그걸 공부하다 보면 옵스트리칼 딜레마라는 얘기를 해요. 출산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뇌가 커졌어요. 뇌가. 두 배, 세 배, 네 배, 뇌가 커졌어요. 뇌가 커지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점은 머리가 발달한다는 게 장점이에요. 출산을 할 때 힘들어지겠죠. 출산을 할 때 너무 애가 크니까 산도를 못 나오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너무 커서. 사람 크기만 한 영장류의 정상 임신 기간이 18개월이래요. 18개월. 그런데 18개월 뱃속에 있으면 머리가 커서 다 죽어. 그래서 그 인류는 다 멸종이 됐고, 아프리카 한 여인이 9개월 만에 나는 조산을 한. 어떻게 보면 절반만 채우고, 그때 반점에서는 절반만 채우고. 그렇죠. 그 사람이 딱 조산을 한 거야. 그거의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인류학자들이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유전자가 99.9%가 똑같대. 인류가. 그러니까 원숭이는 조금만 달라도 우리보다 유전자가 확 다른데, 우리는 전 인류가 유전자가 너무나 동일하대요. 이거는 조상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저는 이게 크리에이티브 익스플로전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냅스 관점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는. 9개월에 낳았어. 둘을 낳았어. 한 명은 시험관에, 깜깜한 시험관에서 음식만 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얘는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거죠. 똑같이 정상적으로. 상상실험을 하자고요. 실제로는 그 실험을 못할 테니까. 그리고 18개월이 지났어.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 나와서 9개월을 경험한 거고, 얘는 엄마 뱃속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9개월을 보낸 거야. 그리고 나왔어. 그러면 얘랑 둘을 비교하면, 얘는 시냅스가 엄청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말하고 경험하고. 얘는 107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낮 기분도 못하겠죠. 어릴 때 시냅스가 많거든요. 얘는 천재 교육을 받았고, 얘는 아무런 자극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가 갑자기 지능이 올라간 거가 조산의 결과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확대를 해보면,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찰스 다인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머리가 좋은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조산을 한 거야. 3,000개월 더. 미숙한 거야. 미숙한 거야. 남들보다 한 2개월을 더 빨리 세상에 나온 거야. 그런데 제가 조산에 대해서 또 봤어요. 조산이 어떤 영향을 주나 했더니 나빠요, 무조건. 거의 평생 불구가 되거나 일찍 죽고 IQ도 낮고 그래요, 조산이. 평균적으로.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런 부작용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흥미롭은 관점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사람들이 조산을 했기 때문에 신경가소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남보다 2개월 더 엄청 뇌를 썼다라는 거죠. 뇌를 발달시켰다. 굉장히 흥미롭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없기로. 그것도 천재적인.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뇌가 발전을 발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다 큰 성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시냅스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퇴화된 건 이미 퇴화되어 버렸을 거고 난 이미 지금 나한테 활성화된 것들만 잘 되어 있을 텐데 성인이 된 입장에서도 이걸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는 연구를 할 때 연력학과 속도론으로 다 결과를 해석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산에서 물을 막 부은다고 쳐요. 물을 막 이렇게 부어. 그러면 하나의 경로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그 자연 법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절대로 더 높은 데로 흐르지는 않는다. 이게 연력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물이 이렇게 똑바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장벽이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속도론적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법칙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회도 나도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은 이 물이 흐르듯이 내 삶의 경로가 거의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결정론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내가 발버둥 치지만 그 행로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나의 생각에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 나의 행동에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가 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시냅스예요. 내가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시냅스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처음에는 부모의 유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선천적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부모한테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친구, 자기가 속한 society, 학교, 동료 이런 데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나의 삶의 행로가 내가 맘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흘러온 것도 그렇고 그렇게 자연스럽게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물이 쉬운 방향으로 흐르듯이.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실패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오히려 어렵고 존 고든이라는 분이 아주 쉬운 말을 했어요. 우리의 꿈은 오르막인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게을러지려고 그러고. 그렇죠. 편한 게 좋고. 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움인데 꿈은 이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이라는 거는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는 뭔가 힘이 들고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어떻게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삶에서.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오르막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르막을 가는 이유는 분명히 이 사람들도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도파민이 나와요.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무마시켜주려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더 이상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과잉이 돼요. 희열을 느껴요. 그렇죠. 나는 이제 경치가 아름다워서 희열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고통이 없어요. 도파민 과잉이 돼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오르막이고 문제 안 풀리는 문제를 푸는 것도 오르막이고 일을 하는 것도 오르막이고 다 이제 오르막이잖아요. 그 오르막에서 고통스러운 데서 끝내지 말고 희열을 느끼는 그러니까 성공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라고. 그걸 경험해야 그걸 즐기게 된다. 그런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인류가 알고 있는. 그런데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아직 인류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학습이 안 되죠. 그렇죠.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미지의 영역과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 사이에는 경계가 있죠. 이 경계가 지식의 최전선이에요. 누가 창의성이나를 테스트하려면 지식의 최전선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사람이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한 발 못 가는 사람이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는 그게 테스트가 안 돼요.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내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문제를 풀이하는 것만 보통은 배웠죠. 많이 교육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이제까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면 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발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몰입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 책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중학생들한테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문제를 몰입을 시켰더니 단계, 단계, 단계별로 아이들이 배우지도 않은 영역을 깨우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인류가 알고 있는 문제라도 내가 몰라.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몰라. 그런데 그 답은 알려져 있죠. 미제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내가 몰라. 그거를 내 힘으로 풀면 시간이 걸리겠죠. 몇 십 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풀었어. 그러면 내가 내 지식의 한계를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10년 동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달인이 돼요. 그러니까 수백 문제를 이렇게 스스로 했고 열심히 하는 애는 수천 문제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지식의 최전선으로 가면 섞은 섞은 가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이 그걸 말해줘요. 지금 교육은, 지금 학습은 점수에 가다는 천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점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사회는 계속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육렬은 높고 열심히 하는데 엘빈 토플러가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이나 쓸데없는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위해서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알려진 지식의 내용을 머릿속에 애우고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 기중한 시간을, 학습 활동을 거기다가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의 최전선에서 그거를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저도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잡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나름 수학 성적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저도 그런 지식의 최전선에서 제 나름대로는 수학 공부를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가 진짜 수학 실력을 만들어요. 지금 이 방법이 지금 입시에도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포자들은 전부 학원 다니는 애들이야. 그렇죠. 조금 고민하다가 이제 답지. 걔들이 다 수포자예요. 수포자의 공통점이야. 계속 자기가 안 하고 계속 그냥 강의만 듣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죠. 혼자 몰입하고 고민하고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훈련들이 우리 교육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손해가 안 나고 그게 사회에 나아가서도 해결사가 돼요. 그렇게 교육하면. 그런 지식의 최전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는 뭐냐면 저 같은 면은 저희 분야에 난제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 진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잡년만 들어오고 아무런 진전이 없고 아침에 생각했던 게 밤 잘 때 생각이랑 똑같아. 굉장히 지루하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계속 하면서 달라져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실패죠. 하루 종일 노력한 게 헛수건데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림없더라고요. 몰입도가 3, 40% 올라가요. 바뀌어요. 그게. 그 다음 날 이제 똑같이 아무 진전이 없어요. 이튿날도 이제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뭐 시시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데 적을 가치도 없는. 그런데 그게 몰입도가 6, 70%가 올라가요. 3일째가 되면은 이제 고도의 몰입상태 되고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이거를 제가 7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틀림없이 달라져. 결과는 없지만. 내 상태가 뇌 상태가 바뀐다는 건 틀림없어. 왜냐하면 잡념이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점 줄어요. 그 변화는 확실해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다가 우리가 점점 잡념이 들어오는 빈도가 줄다가 나중에는 딱 없어져요. 그리고 딱 그 생각 고도의 몰입이 되고 아이디어가 나고 기분도 좋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이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이에요. 버나드 바스 교수의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무의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이제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무의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무의식이 장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모든 것에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도 종류가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된 상태. 그거는 의식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은 의식을 무대에 비유를 해요. 내가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무대에서 스폿 라잇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걔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의식에 내가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무대가 있으면 관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껌껌한 쪽에. 이 관객이 장기 기억이에요. 무의식이 이제 우리의 의식을 지켜보고 있는. 네. 우리 모르게. 장기 기억이고 이 장기 기억이 시냅스 배선이에요. 그러니까 앞단부터 쭉 있는데 앞에는 쉽게 인출이 되는 장기 기억. 내가 최근에 경험한 거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내가 어릴 때 장기 기억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승중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그 무의식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줘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의 인생 항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A라는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답이 안 보여. 그러면 현재 나한테 인출될 수 있는 그 장기 기억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의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90% 이상이 여기까지만 뇌를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고 모르면 모르는 거야. 포기를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의식의 무대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의식의 무대를 누가 점유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니까 이게 이 문제에 진전이 없으니까 자극이 약해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쇼츠를 또 봐야죠. 의식이 밀려나고 잡념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의도적인 몰입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흐름이잖아요. 자연의 흐름으로 맡기지 마라.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가게 만들지 말고 관여를 해라. 네가 생산적인 관여를 해라. 그건 뭐냐면 이 무대를 바라보는 또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대 뒤에 카메라 감독 같은 애야. 얘도 의식이죠. 그렇죠. 일종의 메타인지라고도 볼 수 있고 얘가 초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가 나의 의식을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내가 뭘 지금 생각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를 또 의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딴 잡념을 하고 있네. 그러면 잡념을 쫓지 말고요. 다시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무대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얘를 올려놓으면 잡념은 밀려나요. 잡념을 쫓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자극이 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 이 잡념은 밀려나요. 그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그거를 깨닫고 아, 내가 이 문제를, 목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나의 목표인데 딴 생각을 하고 있네. 원래 그 생각을 올려놔야지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삶의 행로를 완전히 바꿔요. 약간은 구찬 척,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노력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무의식의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뒷열에 있는, 몇 앞부터 서너 줄에 있는 관객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이야. 그게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10분 만에 풀리고, 30분 만에 풀리고, 1시간 만에 풀리고 이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뒤에 있는 장기 기억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잠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쓰는 사람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는지도 몰랐던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지식들이 내가 몰입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게 툭 튀어나와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보면 얘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면 이 능력이 발달이 돼요. 점점 빨라져요. 이 모든 프로세스가 빨라져서 옛날에는 이게 10시간 걸렸던 게 1시간 만에 되고 이렇게 빨라져요. 뭐든지 우리는 발달이 되니까. 우리가 인생은 수많은 판단을 하거든요. 인생의 성패는 그 판단이 얼마나 좋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인생에 바둑을 들고 사는 거다. 바둑에 자기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2%가 바둑을 두는데 이 사람은 제한 시간을 10배를 줘. 그러면 10중 8구 이 사람이 이겨요. 그러겠죠. 제한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사람이 판단을 더 잘하잖아. 오래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바둑을 두어서 수많은 판단의 연속인데 3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제한 시간을 다 쓰는 거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제한 시간을 하나도 안 쓰고 바둑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한 거다. 많이 생각할수록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발달이 되는 거야. 이게 뇌가. 그러니까 내가 야구를 하는데 몰입도가 낮으면 공이 싹 지나가요. 치려고 했는데 싹 지나가. 이거는 이제 몰입도가 낮아서 그거를 계산하는 시냅스가 활성화된 시냅스가 적어서 계산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야구와 관련된 시냅스가 10배, 100배, 1000배가 활성화가 됐어. 그러면 공이 오는 속도와 방향이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축구공처럼 커 보여서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무의식이지만 활성화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몰입도로 정의를 해요.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가 몰입도가 높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거가 너무너무 유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몰입하고 싶다. 그러면 연습할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되죠. 그런데 연습을 내가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쉬잖아. 쉬면서 휴대폰을 보잖아. 이게 순식간에 비활성화가 돼. 안 하니까. 비활성화 속도가 빨라요. 활성화되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내가 3시간 연습을 했는데 1, 20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비활성화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비활성화를 안 시키려면 휴대폰을 보는 대신 그 쉴 때도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쳤을 때 어디서 실수를 했지? 그러면 이건 계속 활성화가 돼요. 실제 몸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런데 이제 몰입은 이 무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의식의 무대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걸 길게 머물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기량이 달라지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 골프 선수, 양궁 선수, 공부, 수원 공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로 이동할 때 계속 공부에 관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몰입도가 떨어뜨리지 않게. 이 노력을 일정 시간 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 의식의 무대에 계속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왜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기억을 우리가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한다고요. 그런데 저장을 하는 것은 뭘 애우는 거죠. 그런데 저장을 하는 물질하고 인출을 하는 물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장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단기 기억 중에 잠잘 때 중요한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은 그런 물질인데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기억을 인출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완할 때 잘 나와요. 편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 앉을 때 아이디어보다는 샤워할 때 걸을 때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아세틸콜린 양이 많아질 때가 잠이 들 때예요. 렘 수면 때 최대가 돼요. 장기 기억의 뇌가 감정의 뇌거든요. 그거를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면 이 억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인출할 수 있는 능력. 아세틸콜린도 최대가 되고 장기 기억의 억제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잠잘 때. 누구나. 잠이 들면. 이거를 활용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 상태 때. 그러려면 잠잘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상태냐면 내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 수는 있죠. 의식적인 노력으로.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리고 잠이 든 상태는 몰라요. 깼어 이제. 깼는데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안 들어간 상태예요. 내가 깨자마자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깼는데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방금 전에. 이제 이 상태가 돼야 내가 몰입 상태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그 잠들었을 때 나오는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내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지 몰랐던 게 끄집어 나오니까.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이 나와요. 저도 얼마 전에 자다가 뭔가를 한 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너무 사소한 건데. 저희 집에 샤워 수전이 고장 났었거든요. 할 때마다 되게 불편했는데. 날 자다가 꿈속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지난 주말에 떠올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전이 보이는데. 달려가서 그렇게 했더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 자나가. 맞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걸 계속 발전시켜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의식을 하면. 잠자구나 안 다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정리된다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업무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안 풀리면 무조건 그걸 생각하다가 자면 돼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 무기력한 시대에 뭔가 목표를 읽고 살아가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도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몰입을 경험했어요.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어쨌든 자아실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혁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생각에 걸으시고 몰입을 통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에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는 하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무질소도가 낮아져서 그들의 삶도 더 멋있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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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